캄포세 여행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아주 유명한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관광지 복고산으로 여행 오십시오. 산 밑에서부터 돌아서 거리가 33km 정도 넓고 새로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서 트마목 예약과 아름다운 숲으로 환영하며 초록색 경치와 신선한 공기의 복고산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소카 복고 회사가 29m 높인 예술적이고 고귀한 롯기의 마오 동상을 지었습니다. 계속 가면 관광객들이 캄보디아에서 하나뿐인 산 꼭대기에 아주 큰 보레이버컬 뻑뻑빌 개발 계획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레이버컬 뻑뻑빌이 국제적인 다양한 리조트가 될 것이며 다른 종류의 대저택 계획과 주변의 경치와 신선한 공기, 비즈니스 지역, 백화점, 놀이공원, 자연정원, 오스타, 육스타의 리조트와 아시아에서 제일 긴 6,500m 케이블가와 국제적인 36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롯기의 마오 동상에서 한 9km 자연적인 숲 가운데에 탄수화보커 리조트가 나오며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첫째로 캄보디아에서 하나뿐인 산 꼭대기 리조트에서 따뜻하게 국내와 국제 관광객들을 환영합니다. 탄수화보커 리조트는 418방이 있으며 예쁜 꽃 이름으로 방을 3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참패의 방이 등급 방이며 모두 374방이 있습니다. 롬둘 스위트방은 마루바닥과 아름다운 욕조와 샤워시설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2업 빌라 스위트는 거실이 크고 개인 가라오케가 있으며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마스터 베드룸이 있습니다. 탄수화보커 리조트에서 마지막에 새롭게 생긴 숙소건물 9개를 더 세우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쾌적한 방을 준비하여 로맨틱 가게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모든 관광객들이 최신형 개인기와 다양한 책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모든 관광객들이 물이 춤추는 듯한 다양한 불빛과 별빛 아래서 탄수화보커 리조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객들이 리조트 안에 있는 프리미엄 홀 카지노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탄수화보커 리조트에는 식당과 바가 5개 있으며 누들바 식당은 120명 손님을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아시아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맛있고 다양한 유럽, 아시아와 캄보디아 음식을 준비합니다. 손님들이 스카이바에서 야경을 함께하며 로맨틱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오는 피로를 시키기 위해 리조트 안에 가라오케 방 13개가 있으며 마사지 서비스를 파라다이스 인터테인먼트 플라자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탄수화보커 리조트의 천국처럼 아주 아름다운 일출 구경을 잊지 마십시오. 소카보커 회사가 물웅덩이에 50만 3제곱미터 물실양을 넣을 수 있는 댐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관광객들이 산에서 다양한 물 스포츠를 놀 수 있고 이와 같은 낚시, 배타기 등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관광객들이 빌스라의 백살밭을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즐거운 스포츠이며 리조트에서 제일 가까운 자연적인 곳입니다. 빌스라의 백살밭 지역 경치는 아주 좋고 작고 작은 산들이 날아가는 듯이 각양각색의 많은 돌로 창초했습니다. 빌스라의 백살밭은 자연적인 여행지이며 아주 많고 다양한 돌판이 순서대로 동상으로 벤 것처럼 생겨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것은 빌스라의 오백살밭에서 사원들이 제일 특별하다고 여깁니다. 캄보디아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이고 좋은 기억을 남기며 결혼기념촬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옛날 레버콜 팔레스 호텔 뒤에는 관광객들이 아주 아름답고 신기해하는 초록색 산숲과 넓은 바다의 경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도 숲여행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열대지방숲이 태양을 보면서 자란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연숲으로 둘러싸인 구름폭포는 복고산에서 쉬어가기 좋은 장소로 아름다운 폭포경치와 시원한 폭포수가 있어 관광객들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그 녹색 산속에서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거룩한 느낌으로 기도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고산은 아주 예술적이고 유명한 곳이며 다양한 종교가 모여있어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준다고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선포프람 사원은 불교자들이 믿고 산 꼭대기에 있는 전통적인 사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연적인 여행지 아주 특별한 경험을 얻으러 천국같은 복고산 국립공원으로 오십시오. 단 수도 혀자국님의 역사와 함께 대신에 ос crunch fundamental 단 수도 혀자국 Pease ей acje Untbe 실랑